1.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출애굽 제2세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진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후손을 주어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좋은 땅을 주겠다.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하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지금 이제 차지할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또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인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특 또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사는 곳에서 어떤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 거죠. 진보적인 조금 이 공동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또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모든 분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진보적인 교회가 있고 또 보수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지금 집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충분히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지도자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수화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좀 길게 긴 호흡을 두고 하는 전쟁입니다. 2장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여인이 도와줍니다. 이 라합은 훗날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라고 소개됩니다. 루스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곳의 길간에 열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레를 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할레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난한 땅에 왔을 때 너희가 할레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 것을 너희가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행사인 할레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레를 행하고 또 6월절을 크게 지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레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엔 그 성을 7바퀴를 도와요. 그리고 큰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이 여리고 전투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앞둔 이들이 할레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할레를 행하면 남성의 포피를 자르기 때문에 최소 2주, 최장 한 달간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레를 행해했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기나 칼과 창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성을 돌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을 다 보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바로 이 아이성을 치는데 그때는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해요. 원래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얻은 그 모든 재물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바치기로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좋은 물건들을 다 이렇게 땅속에 가둬놨습니다. 감춰놨어요.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와서에 나오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10장에 보면 이제 이 여호수와의 군대에 맞서서 이 원래 있던 가난한 토창민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과 아모리의 다섯 족속 그 왕들이 그 연합군을 펼쳐요.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는 파죽지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막 밀고 나가요. 이들이 싸움을 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박이 막 쏟아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다 거기에 죽게 됩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진멸해야 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여호수하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수하가 여호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이제 여호수하가 하다하다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합니다. 굉장히 스펙터클한 이야기예요. 요즘 나오는 SF 영화도 이만한 영화가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인 타임 스톤을 써서 완전히 시간을 멈춘 것처럼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수하 시절에 31명의 왕을 정복을 해요. 그렇다고 그 가난한 땅 전 지역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을 다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뒤에 사사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난한 원주민 간에 계속되는 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여호수하는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 가난한 땅이 있으면은 이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 동쪽 편에 르벤지파, 갓지파, 또 문하세의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있고 나머지에는 요단 서쪽 편에 나머지 지파들이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레윌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레윌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48개의 성읍에 지파별로 균등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윌 지파는 모든 지파에 균등하게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영적 돌봄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땅을 배분하고 나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피를 토하며 설교한 것처럼 요수아도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있고 땅이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이제 국가 형성의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왕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해산에서 받은 계약 언약처럼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서 이 가난한 토창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무법했고 무질서했고 타락하고 음란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3장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말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땅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니까 그들과 이 가난한 원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6.25 전쟁이 벌써 끝난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들은 북한과의 북한 공산당과의 교류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들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총과 칼로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탄 사람들이 많고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본의 만행과 비교해도 결코 덜하지 않는 것이 공산당의 그런 건데 북계군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전쟁의 아픔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저희 젊은 세대들이죠. 젊은 세대들은 북한이 주적인가? 그게 좀 의아해한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한민족끼리 잘 살면 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무질서하게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내면 되지 뭐 평화롭게 잘 지내면 되지 뭐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리더십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오른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 땅에 정착해서 왕정으로 가게 되는 중간다리 역할 대혼란 이스라엘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우기를 원해요. 인간적인 왕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는 사무엘 성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목전은 이목이 아닙니다. 눈목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고통 받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통.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민족들을 물리쳐주십니다. 그러면 그 땅이 평온하리나. 범죄의 악순환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고 이들이 또 회계를 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범죄 심판 회계 구원 악순환이에요. 이것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에서 쭉 이어지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따끔한 심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울며 불며 회계하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회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해 주시죠. 우리의 인생도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 사사시대가 완전히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제사장 지파가 직무를 유기합니다. 함께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열두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리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 바락이랑 같이 하죠. 기두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또 기두원의 아들인 아비멜렉도 사사라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니었어요. 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도 사사라 치는 학자가 있고 안 치는 학자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사들의 전쟁에서도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것 오직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한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기두원의 삼백용사의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집화가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기두원이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해요. 군대를 모집을 하는데 3만 2천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명이에요. 13만 5천데 3만 2천 한 4분의 1 규모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전략을 잘 짜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쟤네 너무 많다. 너네가 승리하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3만 2천명으로 이겨도 자기가 잘나서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사람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계곡가에서 물 떠나는 것을 보고 사람을 구별하는데 300명만 남습니다. 300명. 이 사람들이 300명이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싸웁니다. 야밤에 이 미대한 군대가 야밤에 아주 이제 그냥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할 거라고는 아주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300명이 그곳을 습격을 해서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이었어요. 횃불을 그 항아리에 싸가지고 안 보이게 했죠. 그 다음에 진영에 가서 그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고 불을 붙이고 던지고 그러니까 이 13만 5천명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밤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300명밖에 없으니까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미대한의 군대가 완전히 서로 서로 죽이고 다 거기서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0명도 정신없이 도망가요. 그런데 이 300명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삼손의 이야기.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힘의 근원이었는데 이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머리카락이 최후의 마지노선이었어요. 그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해서 약간 좀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던 것이 이 머리카락이었어요.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비밀을 알겨주게 됩니다. 들릴라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삼손의 비밀을 캐네라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순수한 것 같습니다. 이 들릴라가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맨날 조르고 그러니까 이 순수한 순진한 삼손이 그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죽을 지경 번뇌함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 다른 어떤 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들을 다 그냥 진멸해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도 불쌍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냅두기도 뭐 번뇌하여 죽을 지경 하나님의 마음인데 결국 삼손이 이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마지막 끈을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그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죠.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힘을 완전히 잃게 되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또 쓰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이제 머리털이 밀린 후 완전 나의 삶이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이 사사기를 쓴 사람 보통 사무엘이라 하는데 문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작품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복선을 지금 딱 깔아주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나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극휼이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조롱당하는 자리에서 기둥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소서 그래서 결국 그 기둥을 쓰러뜨리면서 블랫의 사람 삼천명과 함께 죽게 됩니다. 사사기는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17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한 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첩을 맞이한다? 좀 의아한데 하여튼 근데 그 첩이 행음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떠나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금 데려오려고 떠나요. 길을 그래서 결국 뭐 어쩌고 저 해서 그 첩을 다시금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첩을 데리고 오는 와중에 길이 험해서 밤중에 어디 묵을 곳을 찾는데 묵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던 지역이 베냐민 집화의 지역이었어요. 밤이 늦었는데 어떤 노인의 집에 딱 갔을 때 그 노인이 들어오라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사람과 그의 첩이 그 노인의 집에 하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베냐민 집화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두드리면서 야 그 레위 사람 내놓으라고 막 두드리면서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동성애가 창궐했던 시대죠. 이 모습이 옛날 소동과 고모라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내놓으라 하니까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첩이 있고 또 나에게 시집 안 간 어린 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레위인의 첩이 그 밤 그 불량배들에게 끌려다 가고 밤새도록 윤간을 당합니다. 행음을 당해요. 그리고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에 다시 그 집 앞에 버려놓고 갑니다. 그 아침이 돼서 보니까 이 여인이 죽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밖에 내놓은 그것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시신을 열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모든 지파에게 보내요.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지파에서 그것을 받고 경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열한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런 잔인 무도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의아하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잔혹함이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성경은 여과 없이 그냥 보여줍니다. 성경은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마지막에 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막 내가 열변을 토해놓고 내가 틀림만 한 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자기 생각에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망하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전환이 되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게 룻기인데 룻기는 이제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룻기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드라마가 한 편 성경에 소개됩니다. 현숙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 룻은 어떤 사람인가 자문 31장 30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룻과 같은 여인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절망스런 상황에서 또 절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이 훈훈한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인데 룻기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집안 사람들이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륜과 함께 모압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압당에서 말론과 기륜이 각각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을 얻었어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륜이 죽게 되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새로운 곳으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집자리를 알아와서 가라. 나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너희는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가게 되고 룻은 나오미를 붙 쫓아 가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원래 기쁨이라는 뜻인데 고향 베들레엠으로 룻과 돌아와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남편도 이뤘고 두 아들도 이뤘죠. 정말 나오미처럼 슬픈 여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살피기 위해서 이삭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밭에 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너무나 성실히 열심히 잘해요. 또 외모도 예쁘장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고 저 여인에게 좀 잘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보아스와 룻이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오벳이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어떤 효부 한 효부가 시집 잘 간 이야기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축에서의 한 드라마로서 구원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 정말로 끔찍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극휘를 잃지 않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가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큰 흐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수와 사사기 루키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 사무엘 상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